지금 고폭격 음악방송 라디오 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정이 넘은 이 밤 감성에 촉촉하게 젖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나의 감성을 깨울 노래! 자 이번에 백지영, 송일빈 씨가 노래를 할 거예요. 어떤 노래 할지 들어볼까요? 이거 너무 어려웠어. 이 노래 너무 좋아, 진짜. 새벽 가로수길. 이 노래를 몇 초 시도 선택을 했습니까? 유빈이랑 뭘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같이 활동하면서 그래도 우리 둘이 추억이 여기 가장 많고.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유빈이가 무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활동해 준 게 너무 장하기도 하고. 자, 들어봐야죠. 백지영, 송일빈 씨가 부르는 새벽 가로수길 들어볼게요. 어떤 일 생각도 좀 하고. 하나씩도 하나씩 말하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이젠 아무 사람이 아닌데 하루 종일 너라는 핑계를 두고 바보같이 노래를 불러 보아도 아무도 날 울리지 않는 전화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새벽 가루 숲길 가끔씩 다시 안고 싶을 때 아프지 않게 잡고 싶을 때 전화기도 모두 듣고 싶을 때 항상 보고 싶을 때 아프지 않게 잡고 싶을 때 아프지 않게 잡고 싶을 때 아프같이 노래를 불러보아도 아무도 넘어올리지 않는 전화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새벽 가르소길 와, 멋졌다. 초롱졌어, 진짜. 진짜?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감사합니다.